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추도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추모합니다. 오늘은 겨울을 버티고 피어난다는 인동처처럼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입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에 헌신한 대통령의 삶과 고객을 위해서 임했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대통령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힘을 다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각계각층의 원로 그리고 현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 어떤 정치 보복도 없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안보는 철통같이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또 남북이 화해에 협력하기 위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고객이 별개가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물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이 위배받는 그리고 외면받는 말 그대로 내우 외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외교가 필요한 나라다. 또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라는 대통령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지켜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고 고객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미래통합당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나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예우입니다. letzte 시 bunun体상이 좀 더 깨져problem구고 제ceu os가가 Chancellor Fuse 하나님은 아이돌 對不對 나는 jo cash THERE 이것을 교육 원하는가 그다가 그것은 감사합니다.